아니 이상하게 하는 자체가 이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말 안 되게 연관성 없이 하셔도 돼요 박! 박슈완의 팬미팅에 오신 걸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아 근데 왜 갑자기 땀을 흘려요? 아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웃나죠? 네 많이도 웃네요 시작할 건데요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지금까지 이상하다 환! 환장! 왜 자기 느낌? 환장하겠네 어우 괜찮았어 난 이거 80점 80점 괜찮았어요 어우 괜찮았어요 아 정말 환장하겠네요 지금 땀이 지금